날 듣고 가지 마, 설아 이게 무슨 얘기죠? 뭐가요?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네 아마? 걔가 힘들어 보여서 들어왔다고? 아 지금 걔 도망갔어요 힘들어 보이는, 썸네일에 힘들어 보이는 강아지 도망갔어요 저한테 뽀뽀당하다가 봐봐 내가 조용히 멀리서 꽁지 냄새를 맡아볼게 꽁지 받아본 건가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이렇게AND 아, 따뜻해 sequences 어디로 달려있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